학교 등교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검사 체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동형 PCR 검사팀 그리고 신속 PCR 검사 자가진단 키트로 다중 검사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 체계 세 가지로 가동을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학교 방역이나 검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계약까지 한 달 정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오미크론 유행 추이를 보고서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이 좀 더 세심하게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당국에서 접근하고 있는 방식은 기존의 델타 때까지의 대응 방식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이거든요.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PCR이 되었든 신속 PCR이 되었든 아니면 신속 항원검사가 되었든 어쨌든지 간에 감염된 학생을 찾아낸 다음에 격리를 하는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다 망합니다. 어떤 측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학교에서 감염된 학생들을 찾기 시작하면 한정없이 나올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반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되면 30명이라고 합시다. 30명 정도 되면 그중에서 한 20%에서 30% 정도의 확진 환자가 나오면 20%, 30%의 학생들이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겠죠, 일단. 그러면 당연히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나 혹은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학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학교에서 확진을 받고 나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아이들의 돌봄 문제도 일단 생길 테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밀접 접촉이 된 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회사를 나가지 못하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학교에서 샅샅이 찾기 시작하면 그 사회적인 여파가 오미크론 때문에 생기는 피해보다도 샅샅이 찾아서 생기는 피해가 훨씬 더 커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당국이나 방역당국이 2월, 2월 달에 사회적으로 오미크론의 유행 추이와 피해를 좀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학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하다가는 교육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발 오미크론의 사회적인 부수적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교육당국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분, 그러니까 크게는 네 그룹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첫째 하나는 교육당국입니다. 첫째 하나는 교육당국. 두 번째는 학부모죠. 세 번째는 학교입니다. 네 번째가 학생이에요. 이 네 그룹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룹. 교육당국이나 이 네 그룹이 인식해야 되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 인식이 무언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그룹이 똑같이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하나 오미크론은 위험하지 않다. 또 오미크론은 감염이 되어도 일부의 사람만 그러니까 일부의 학생만 제외하고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은. 그것은 교육당국, 학교, 학부모, 학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만일에 선생님이 감염이 되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학교를 못 나오시잖아요. 또 학생 누군가가 감염이 되었다. 그러면 그 주위에 다 찾아가지고 문제가 있잖아요. 또 학부모도 문제가 생기고 관계자님 지적하신 것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 네 그룹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미크론은 이 연령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일단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전혀 위험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학생들 중에서도 비만이라든지 위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들조차도. 이라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안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만일에 향후에 개학이 되면 전면 등교 수업을 하면서 확진자가 나온 것을 방금 네 그룹, 방역당국하고 네 그룹이 다 이것을 시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럴 수는 있죠. 학생이 또는 학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걱정이 되어서 집에 좀 쉬게 하겠다. 그러면 쉬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학생이 감염이 되어도 무정상이고 경증인 경우에는 옆 학생의 전파를 하든 말든 그것을 시비할 필요 없이 등교를 하겠다고 하면 등교를 하고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그룹과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한 아무런 컨센서스가 없어요. 지금 동의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방역당국이 혹시 시청하고 계신다고 하면 방역당국 그다음에 교육당국, 학교, 학부모님들이 회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를 해서 무언가 단일화된 안을 내어서 학교 등교 계약을 할 때 이런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용인을 할 것인지.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등교 계약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지 그러지 않고 이런 데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잖아요. 그러면 등교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혼란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방역당국 및 교육당국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역당국, 교육당국, 학부모 또 학생들 등에서 다가올 계약과 관련한 무언가 합의를 좀 이루는 그런 조치,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제가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논의를 위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은 지난 2년간의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나라 또 전 세계 사례들을 다 염두에 뒀을 때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사실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0세부터 12세 혹은 12세부터 18세까지 소아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혹은 60대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오미크론 변이는 더 이제 병독성이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가 0세부터 18세까지 소아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겨울마다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계절 독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루엔자 계절 독감이 유행할 때 소아 청소년들의 인플루엔자 독감 걸린 애들을 샅샅이 찾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학교 등교를 못하게 한다거나 혹은 그 아이와 관련되어 있는 집안 식구들을 다 같이 격리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절 독감에 걸린 아이들 중에서 고위험군의 아이들 상태가 심각해지는 아이들만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현장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학교 현장도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고 또 그 학교 현장의 부수적인 피해로 여러 가지 사회적 피해가 약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교육당국, 방역당국 그리고 학부모들도 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걱정이 되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학교 아이들 자체는 오미크론 변이에 취약하지 않다 혹은 덜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학교 아이들 사이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이 되어서 지역사회의 유행을 견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상황은 오미크론 변이가 어디서 걸리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콕 찍어가지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할 근거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기사 중에 내 주변에 오미크론 환자가 없다면 친구가 없는 것이다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강진희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발의냐 아니면 다른 사회 발의냐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게 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들 중에서도 기저질환자들은 치료제 처방받을 수 있는 거죠? 12세부터는 가능한 거죠. 12세부터이면서 몸무게가 40kg 이상이 되면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는데 방역당국이 일단은 60대 이상은 처방을 한다는 것으로 했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50대에서 기저질환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하 연령은 아직 방역당국이 발표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은 가능한데 어떻게 할지는 아직 확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2세부터는 처방이 가능해요. 거기에다가 기저질환이 있으면 먼저 처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발이 되었든 아니면 식당 발이 되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미크론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위험군을 보호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 확진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시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네 가지 주체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교육당국도 오미크론은 위험하지 않고 감염되어도 일부 학생만 제외하고는 괜찮다라는 큰 틀 안에서 이 강론에 대한 정책을 짜야 되고 학부모들도 지금까지의 인식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하면 굉장히 큰일이 난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습니다. 내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아이가 감염을 전파시킬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터부시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추적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 거기에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학생들, 학생도 감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친구가 감염이 되면 나도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친구 간에도 그런 어떤 설명이나 그런 데 대한 이해, 이런 데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왕따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이런 걸 받아들여주셔야 학교가 원만하게 대면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학교가 크게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하는 점. 그건 왜 그러냐면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새 학기, 신학기에는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하면서 올바르게 수업에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재직하고 계신 곳의 대학교는 3월 개강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있습니다. 일단 대학은 3월 1일부터는 전면 대면 강의를 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3월 1일까지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변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대학은 전면 대면 수업, 그러니까 완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제가 있는 중앙대학교는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